다음으로 이어지는 무대는요. 로봇 밴드와 로봇 산악현 관계자들로 구성된 로봇 중창단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중창단 연출 감독은 선문대 고경철 교수께서 맡으셨고요. 성균현대학교 박영재 교수님, 한국과학기술대학 김종영 교수님, 로봇빌더 박참배 사장님, 미래컴퍼니 박동원 전무님, 에트리 조영조 박사님, 디지스트 문전일 본부장님, 두리안 CNM 박은영 수석 디자이너, 4D 로보틱스 신미영 팀장, 항성경 과장의 로봇 산악현 관계자분들과 여성트리오 뮤지컬 분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잘하라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보증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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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